굿모닝 신주쿠! 여기가 가부키초입니다. 여기는 가부키초입니다. 신주쿠의 아침, 신주쿠의 아침, 기태가 타비, 자전거 여행, 자전거 산책 오늘의 일은 행복입니다. 오늘의 일은 비슷한 일입니다. 아침이 빨리 아침이 빨리 이곳은 8mm의 생각입니다. 이렇게 조용합니다. 이즈모 콘데르 가부키초로 아사하얘이와 계속하겠어요. 황산 분비는 가부키초로 조용합니다. 자전거 산책 동기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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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시간 동기호텔 24시간 영업 동기호텔 동기호텔 신주구 신주구 굿모닝 신주구 굿모닝 신주구 아사고 전차가시대ます네 저기 저리 달리고 있네요 하늘 예이 하늘 예이 하늘 예쁘죠 夜 하늘 신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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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주쿠에끼 신주쿠에끼 오무카테마 신주쿠역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저도 아사 하얀이노데 사무이 됐어요. 아침 일찍이라서 좀 춥습니다. 지금 신주쿠역에 도착합니다. 알타스튜디오를 볼까요? 여기는 알타스튜디오입니다. 신주쿠에끼 신주쿠역 나왔네요. 신주쿠는 동쪽 출구입니다. 동쪽 출구입니다. 하늘을 봐주세요. 하늘을 봐주세요. 우와 멋있죠? 신주쿠의 아침. 하늘을 봐주세요. 하늘을 봐주세요. 아사히 아침을 보고 있습니다. 저쪽으로 계속 가면 이세탄 백화점 비크카메라 유니클로가 나옵니다 신주쿠 신주쿠 이세탄 백화점 까지 한번 가볼까요 이세탄 백화점 까지 한번 가볼까요 간판 보이시죠 이세탄 아침에 정말 멋집니다 이세탄 이세탄 신주쿠 신주쿠야지 잠시만요 감사합니다.